인생의 만세 인생의 만세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만세 저자 윤문원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만세 중에 양심에 관한 인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마음을 가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 해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현대사회에 보면 양심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의 극급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교육을 통해서 양심을 되찾는 양심을 우리가 밝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스님들 중에 많이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만 태계의 이왕 선생은 성악십도에서 양심을 거울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맑은 것이지만 감은 갈수록 때가 끼고 먼지가 쌓이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양심이라는 마음을 계속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부닥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굉장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심보감에서도 이 책에서는 명심보감에서 강조하고 있는 양심에 관해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인마니웰 칸트가 양심에 관한 이야기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저버리기 쉬운 그런 양심을 되찾는 운동 스스로가 양심에 끓이키는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양심에 저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순식간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평생을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산 그러한 모든 공적들이 유혹에 뿌리치지 못해서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정말 교도소에 가는 가기까지 하는 그 같은 일들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매일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면 양심을 기를 수 있을 것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양심을 가진 그러한 사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도 아름다워지고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